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이봐 해보기나 했어? 그 두번째 이야기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 이 신용과 관련된 이야기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두둥 하면서 일어났을 때 긍정의 힘으로 응원한다 이 부분 제가 ppt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기도 하긴 한데 암튼 그렇다고 하고 웅플릭스 오리지널이고 이번엔 두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이야기를 어디서 끝냈었냐면 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친게 하나 있어요 하나 보고 갈까요? 자, 보시면은 1946년에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전에 뭐했니? 원래는 북흥상에 있었다가 경인상에 만들었다가 일본한테 뺏기고 자동차공업사 불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시련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정주영 회장이 46년 광복맞이하고 나서 이제 적산을 불화 받을 때 그저 귀속재산을 불화 받을 때 현대자동차공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자동차들을 많이 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군 자동차랑 트럭들을 고쳐주고 빨리빨리 수리해주는 것으로 굉장히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 돈을 받으러 미군 군부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 돈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야야야야 이렇게 주겠죠 그런데 돈을 받는데 옆에 보니까 내가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걸 이렇게 본 거야 우와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건설업을 한다는 거야 건설업이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돌아와서 뭘 만들었다? 47년 현대토건사 지금의 현대그룹의 모태가 된 현대건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말이 그냥 만든 거지 생각해봐 건설의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건설해본 경험이 없어 근데 건설이 돈이 되는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나서 어? 나 건설해야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현대자동차공업사 그 건물에다가 간판 하나 단 거야 현대토건사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46년 자동차 47년 건설업에 진출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50년 1월달에 1950년 1월달에 두 회사를 합작해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즉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자동차공업사를 기반으로 건설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건설업에 뛰어든 겁니다 중요한 건 1950년 1월달이라고요 1월달에 이거 만들자마자 불과 6개월 만에 뭐가 터졌니? 이때 이제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아니 진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일화해서 봤지만 정말 이런 시련 시련 시련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련이 한꺼번에 올 수가 있어 사람한테 근데 그런 시련을 겪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부산으로 피난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피난 가야죠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분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이제 돌아온 부산으로 피난갑니다 임시수도 부산으로 갑시다 한국전쟁 중에 부산에 갔는데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시련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정주영 회장이 한국전쟁 중에 부산에 갔을 때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 어 그 통역을 담당합니다 미군의 통역 영어를 좀 잘했거든요 정일영이란 분인데 이렇게 뭐 통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미군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파병이 돼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임시수도 부산에 있는데 이 임시수도 부산에 있는 미군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막사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먹고 자야 되니까 이런 거 건설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지? 라고 했더니 그 정일영이 통역을 하면서 어? 내 형님이 이런 거 하신다 건설업 하신다 이래서 이제 현대건설이 미군의 즉 유엔군의 막사건설 이런 것들로 건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발주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1952년 11월 4일 제34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왜 했냐면 52년 제34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 한국전쟁이었어 왜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있었던 모든 전쟁 통틀어서 한국전쟁 빼고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했다거나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전쟁들이 있잖아요 모든 전쟁 텅 틀어서 죽었던 사망자가 천명 단위밖에 안 됐는데 한국전쟁 이 3년간의 전쟁에서 3만 명 넘게 죽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제일 많은 희생자를 냈던 전쟁이 한국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이 둘이 있잖아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결국에는 외교 정책을 잘못한 거라면서 공화당이 막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 52년쯤이 됐을 때는 한국전쟁이 터진 건데 이 전쟁이 안 나도 되는 전쟁이 너네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민주당의 외교 정책 실패 때문에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 때문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거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52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이때 공화당 후보로 왔던 후보로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었던 사람이 누구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입니다 보세요 11월 4일날 선거였잖아 봐봐 11월 4일 선거 당선되자마자 한 달 만에 한국을 방한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때 이랬거든 한국전쟁 내가 끝내겠어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한국전쟁 내가 끝낼게 그래 당선된 거예요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었고 공화당 정권의 후보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를 방한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좀 잘 그렸죠 되게 뿌듯한데 진짜 이때 인상이 좀 세 왜냐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봤어요 유럽 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진두지휘했었던 사람 아이젠하워야 그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하게 될 겁니다 환영 아이젠하워 대통령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막 보세요 드라이브 아웨이 어 쫓아내자 차이니스 레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중공 몰아내자 이러면서 막 엄청난 행사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이랬습니다 또한 그 전쟁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병사들 찾아가서 전쟁터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 미군한테 얼마나 사기 진작이 됐을 거야 미국의 사기 진작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기인과가 막 진작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경제사 쪽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 좀 주목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여담이긴 한데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랑 이제 라이벌은 아니었지만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자 약간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더글라스 메가더 잘 그렸죠? 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대통령 세계 3대 상륙작전 중에 두 개를 이 두 장군이 한 거야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 여기는 인천 상륙작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랬던 메가더 장군은 1951년 4월 달에 보직 해임당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랑 이제 좀 갈등이 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가더 장군이 뭐 핵을 쏘자 중국에다 핵 쏘자 이런 얘기 했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메가더 장군이 먼저 말한 건 아니고 트루먼 행정부에서 이제 핵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쐈을 때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까 이런 것들이 좀 검토했던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우직하고 독단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면 아이젠하우는 뭔가 사람들을 잘 대하는 그런 지도자였대 그래서 어쨌든 51년에 보직 해임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52년에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한하잖아 겨울이잖아 겨울 한겨울에 우리나라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춥잖아요 너무 춥잖아 그러니 대통령이 방한하시니 뭘 하자 난방시설과 양변기를 설치해주세요 누구한테? 현대건설한테 부탁한 겁니다 왜? 그전에 이제 미국 막사랑 병사 이런 거 짓는 거 전부 다 현대건설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지용 회장한테 양변기랑 이런 거 좀 설치해주시오 했을 때 정지용 회장이 어머 그거 뭐 팔고 있어? 하지 뭐 난방 뭐 우리 온돌도 있잖아 하면 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이게 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봐 아니 그 당시에 일제 과정이 막 지난 그 당시에 정지용 회장이 아니 이게 본 적이 없잖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요? 뭔지 안 알려줘 그냥 만들어내래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나라 그 전통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서 그렇게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양변기를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못 찾겠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2주 2주가 좀 안 되는 12일 동안 11일인가 12일 동안 용산 일대를 다 뒤지고 뒤지고 뒤져서 양변기를 찾아 냅니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요 해서 방한 일정에 맞춰서 가까스로 난방공사와 양변기 공사까지 끝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끝냈어 야 정지용은 시키면 다 하네 정지용한테 발주로 오면 이게 다 해 아 대단하다 이런 게 이제 미군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죠? 미군이 뭔가 필요하면은 이제 정지용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같은 앱니다 유엔사절단이 유엔군 묘지를 참배할 거예요 이 방한에 맞춰서 그런데 유엔군 묘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52년이면은 전쟁이 한참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유엔군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배를 해야 되는데 한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횡량한 거야 너무 황량한 거죠 와 뭐 막 풀도 없고 너무 황량하고 뭔가 전쟁 중인데 뭔가 딱 보면 아 좀 그렇잖아 그래서 미군이 뭐라고 그랬다? 여기 잔디 심자 푸른색 잔디를 좀 심어주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 업체들이 전부 다 못 탄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이잖아 겨울 그잖아 한겨울에 무슨 푸른색 잔디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건설사들이 아 이걸 못합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파란색 풀만 덮으면 되는 거죠 풀 종류 상관없지 파란색이면 되잖아 멀리서 봤을 때 푸르스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어? 정주영 회장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건설사랑 다른 회사가 못한다고 했으니까 공사비 3배 올려주시오 해서 이런 배짱을 봐봐 다른 데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해낼게 대신에 3배 줘 아 배짱 장난 아니죠 그렇게 해서 수주를 따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정주영 회장이 어린 시절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치?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보니 한겨울에 푸릇푸릇 새싹이 자라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뭔데요? 겨울보리 겨울철에 보리가 자라잖아 그거를 낙동강변에 있는 겨울보리를 스트럭 30대에 다 팝니다 파가지고 이렇게 떠다가 심어놨어 이러고 나서 유엔군이 유엔사설대에 왔을 때 푸르푸르 푸르스름한 그런 유엔군 묘지를 딱 보여준 거지 아 미국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정주영 짱이다 이래서 미군이 발전하는 수주를 거의 다 다 따내면서 우리나라 국내 10대 건설사로 단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광복을 맞이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1947년에 아무것도 모르는 건설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10대 건설사까지 올라가요 아 이건 진짜 엄청난 배짱과 진짜 실행력 아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유엔의 즉 미군의 발주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휴전협정을 체결했고요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분단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분단 딱 전쟁 끝났어 일단 휴전협정이니까 끝났다고 할게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우리나라 다시 돌아보니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폐허가 이런 폐허가 없잖아 실제 그래서 메가드 장군도 그랬죠 이 나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되려면 100년이 좋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아무것도 온전치 않은 진짜 폐허의 폐허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전후 복구 사업해야죠 전쟁 끝나고 복구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강의는 아니고 캐스트지만 이걸 보면서 형광등 나오고 이렇게 뭐 좋은 환경에 살면서 이 당시를 생각해봐 진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당시 규모로는 가장 큰 사업이었던 고령교 복구공사를 현대건설에게 발주를 넣습니다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고령교를 복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 고령교가 이게 이렇게 생긴 다리예요 그때는 무너져 있었거든 무너져 있었어 근데 이게 물살도 되게 세고 굉장히 난공사였습니다 다른 건설사가 잘 못하는 그런 공사였어요 현대건설한테 맡긴 거지 왜? 신뢰가 있으니까 맡기면 다 해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령교 복구공사를 시작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보세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써있고 경상북도 써있죠? 대구랑 경상북도를 가로지르는 여기가 고령교입니다 고령교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냥 보기만 하세요 대구 고령교 고령교 이렇게 그려줄게 고령교 대구 고령 합천 산청 지리산 거창 덕유산 가야산이야 자 지리산이 나왔습니다 거창 산청 함양 덕유산이야 지리산에 그 당시에 뭐 있는데 한참 제주 4.3사건에 진압하러 가라고 했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후에 우리 들어봤죠 빨치산이라는 말 제가 한국사 시간에 얘기하는데 빨치산이라 불렀던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지리산 일대에서 이제 숨어 들어갔단 말이야 이승만 정부의 수는 이거를 빨리 소탕을 해야 되니 대구랑 여기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고령교를 빨리 복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빨리 해야 여기 있는 병력을 보내고 여기 산간지역까지 갈 거 아니야 재촉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였는데 시간은 없죠 자꾸 재촉하죠 거기다가 전쟁 끝났어 전쟁 끝나자마자 엄청난 공사가 들어가면 물가는 상승하겠지 물량은 부족한데 자원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생필품 부족하죠 원자재 부족하죠 공사해야 되는데 장비조차 없습니다 20톤짜리 크레인 한 대가 전부였어 그런 상황에서 완전 손해만 계속 보는 거야 손해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계산기 두드려도 이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그 중역들 즉 회사를 이끌어가던 임원진들이 그만합시다 못한다고 합시다 이거 이러다가 회사 진짜 다 망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만하자고 못한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충분히 잘했으니까 그만합시다 이때 우리의 정조영 회장 뭐라고 했을까 이봐 사업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 신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 회사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잖아 그런데 신용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야 이러면서 신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우리 회사가 망할지언정 신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신용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 좋겠다? 신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거를 가지고 온 건데 이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일화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1984년인데 1984 의미 있는 숫자죠?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숫자 아무튼 1984 서산 간척지 공사 당시에 그 현대 이제 회장이죠 현대건설 회장의 회장이었던 정조영 회장이 그 간척지 공사 현장에 가요 가서 현장 직원들 막 만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아 아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말 안 하는 거야 언제 아침 한 번 같이 먹지 밥 한 끼 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 네 네 그럼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는 날 전날 그 D-Day 전날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우리나라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헬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럼 아침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음으로 미루시겠지 야 우리 일이나 하자 뭐 미루시겠지 신용을 가장 중요해셨던 우리의 정조영 회장 어떻게 할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승용차 타고 가서 밥 같이 먹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 기업 총수의 회장이 직원들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식사 한 번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승용차를 끌고 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직원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누가 감동 안 받아 누가 열심히 안 하고 누가 충성을 다 안 하겠어 진짜로 이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조영 회장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보다 신용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공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동생 미안해 하하하하 집 팔았어요 동생한테 집 팔았어 나중에 더 좋은 집 사줄게 집 팝니다 그럼 돈이 부족한 거야 매장 아 미안해 일로 와 집 팔았어요 동생과 매제의 집을 팔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 진짜 팔기 싫었겠지만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팝니다 자동차 공장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모든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것들 싹 다 처분하면서 이거를 완성해냅니다 결국은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공해냈다 근데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완전 적자였어요 노동자들 임금도 밀려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랬었거든 완전 적자였지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현대는 자기 자산을 털어가면서까지 공기를 맞추려고 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구나 신뢰를 얻었고 신용을 얻은 거지 그래서 1957년 제1한강교 복구공사랑 한강철교 복구공사에 현대건설이 수주를 따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복구공사가 뭐냐면 그 당시 용어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였어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한강철교가 폭파되는 장면이에요 6.25 전쟁 중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폭파시켰잖아 뭐 6.25 전쟁 얘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미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1인도교랑 이게 다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이 폭파된 다리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복구사업에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를 따냈고 이렇게 해서 실제 그때 손해받던 고령교 공사 때 손해받던 그 이상의 이득을 여기서 취해갑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다가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박정희 군사정부가 내건 게 뭡니까 선건설 후 통일 일단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통일 얘기합시다 경제건설을 가장 먼저 앞세웠잖아요 해서 장면 내각에서 초안을 닦아놨던 거를 이제 수정 보완해가면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국에 엄청난 토목공사 건설 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주도하에 딱딱딱딱딱 계획해가지고 뭘 하겠대 엄청난 건설 수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964년 현대건설의 정중회장이 아니 시멘트를 자꾸 수입하고 하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만들게 시멘트가 부족해? 아 야 만들어 만들었어요 시멘트가 부족하면 시멘트 만들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 만들어 그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멘트 공장을 단양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시멘트를 자체 생산합니다 이게 현대시멘트고 오늘날의 한일현대시멘트가 됐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가 지금의 이게 한일현대시멘트야 지금 그렇게 됐고 그러다가 1965년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합니다 대단하죠 해외까지 나가요 어디까지? 태국으로 합니다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리타왓 고속도로 건설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해서 간 거야 쭉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 닦으면 되지 그런데 그냥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지금까지 다 성장해 왔잖아요 다 그걸 극복해 왔잖아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태국이란 나라에 갔는데 지질상태라든가 기후 토양환경 이런 걸 조사하지 못하고 간 채로 손해를 막심하게 봅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심지어 적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월급을 못 줬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현지 노동자들이 사무실에 습격하고 싸와디카 이러면서 뭐라고 한 거야 싸와디카 맞나? 싸와디카 이러면서 온 거예요 야 월급 달라고 월급 달라고 막 이랬다 그런데 그때 모든 직원들이 다 도망갑니다 무서우니까 끝까지 남아서 사무실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서 금고통을 지켰던 그 사람이 누구야? 누구님? 이명박이죠 그 당시에 현대건설 이명박이 끝까지 아 하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 예쁜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명박이 갑자기 등장했다 잘 그렸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어쨌든 손해를 엄청 봅니다 성공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손해보고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거지 고속도로 건설을 해봤다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때마침 태국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왔는데 때마침 우리나라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한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에 합좌 회사를 만들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중이었어요 포드 자동차가 한국 진출을 이제 타진하면서 이제 어떤 회사랑 이제 합좌 회사를 만들지 왜냐하면 포드가 직접 공장을 건설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뭐라고 해야 부품 조립 공장이나 이런 것처럼 발주를 주고 싶은 거지 그때 이제 현대 건설에 정주영 회장이 아 자동차가 이제 뭐 대세가 되겠구나 해서 예전에 고령교 복구공사 사업 때 팔았던 현대 자동차 그 회사를 다시 사들여서 자동차 회사를 다시 만듭니다 67년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를 이때 다시 가지고 와요 고령교 복구공사 때 팔았던 자동차 회사를 다시 가지고 와서 오늘날에 현대가 다시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포드와 현대 이런 기술 합작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말은 좋아서 기술을 지우고 합작이지만 포드 자동차가 부품 같은 거 주면 우리 공장에서 조립 조립 조립해서 짜잔 하는 거야 이렇게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하죠 부품이랑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짠 하고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68년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자동차죠 코티나가 탄생합니다 코 티 나 그런데 코티나인데 이게 포드 자동차잖아 포드 자동차 그러니까 외국 자동차를 우리가 그냥 수입해서 조립만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에 포장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비포장 도로인데다가 도로 상태도 별로 안 좋지 근데 우리나라 기후랑 날씨도 안 맞지 그래서 이게 잔고장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코티나가 탄생 했으나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이걸 샀던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쨌든 그 샀던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죠 뭐라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원래 언어유시가 뛰어났나 봐요 야 이거 코티나는 코피나 골치나 고치나 고치나 아니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불렀대 코피나 코티나를 코피나 골치나 고치나 등등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은 자동차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68년이었잖아 갑자기 두둥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64년에 독일을 방문합니다 서독 서독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불과 몇 년 만에 급성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거든요 엄청난 058를 이뤄냈어요 이거를 딱 한번 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다가 어? 요거야 딱 박혔던 게 아우토반입니다 이게 독일 고속도로예요 무제한 속도가 무제한인 그냥 고속도로야 직선 쫙 돼있는 아우토반을 보고 나서 이것이 라인강 기적의 핵심이다 국토를 대동맥 국토를 연결할 수 있는 대동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야 고속도로 건설해 누구를 불렀어? 야 고속도로 건설해 했어 근데 알아보니 세계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고속도로 건설해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 실무진들이 알아보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주세요 차관 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차관 돈을 빌려주세요 뭐라고 했게 야 너네 차량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야 니네가 무슨 고속도로야 차관을 거부합니다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서 부릅니다 야 현대 불러와 저요? 현대 불러와 저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 태국에서 해봤잖아 고속도로 만들어봤잖아 해! 아니 그건 아니 뭘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고 현대 정주영 회장 뭐 했게 진짜 찾아보세요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한 달 정도 직원들과 함께 그 중역들과 함께 그 경부고속도로 추구로 나와있는 거기에 지도 5만 분의 1 뭐 요 지도를 가지고 모든 등고선 조사하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산과 강과 들을 다니면서 진짜로 지도에 표시하면서 다 다녔대 토질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팔려면은 고속도로 만들려면 토질 조사도 해야 되잖아 다 직접 다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68년 실제로 2월 1일 경부고속도로를 현대건설이 착공합니다 하 대단하죠 아니 생각해봐 결정되자마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 나서 1968년 12월입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불과 10개월 만에 착공하지 10개월 만에 서울이랑 수원에 고속도로가 개통을 해요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한 10일 만에 오산까지 개통하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개통식을 엽니다 서울에서 수원 그리고 오산 간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가 부분 개통이 불과 공사 착공하지 몇 달 만에 10개월 만에 10달 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라 너무 좋은 거야 딱딱딱딱딱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희망을 보고 속도를 막 냈는데 중요한 건 난구간이 존재했습니다 난구간 당제터널 봅시다 그 당시에 당제터널이고 지금은 옥천터널이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직선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아요 이 옥천터널 공사가 굉장히 난관이었대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 옥천터널 구간이거든 여기 당제터널 여기서 인부가 여기 지금 9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총 11명 가까이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귀신 산다고 귀신 때문에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간다 터널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인부들이 거기에 임금을 3배를 줘도 안 들어간다고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빨리 개통을 해야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일 안 한다고 하고 게다가 정부에서는 빨리 빨리 해 라고 해서 개통 날짜 이 터널 개통 날짜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답답한 거야 그때 우리 정주영 회장 여러분이 이 당시면 무슨 생각하겠니 어떻게 해야 돼 이 터널 어떻게 하면 되겠니 돌아간다고요 그럼 다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누구를 그 당시 현대건설 이명박을 이사로 앉힙니다 승진시켜요 이사로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안 되겠어 당장 장비 사와 에? 에? 하고 물어보고 가지 장비를 사오라고? 아니 그 당시 현대건설의 총 자산이 500만 달러 정도 됐대요 500만 달러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장비를 그냥 다 사오라는 거야 저거 터널 뚫고 해야 되니까 장비 사와 돈이 없는데요 너무 많은 장비를 이렇게 사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오면 되잖아 해서 사오라고 시켰고 실제 그 당시 65년 당시에 국내 업체 국내 모든 건설 업체가 갖고 있는 장비의 수가 1600대였대 건설 장비가 이것저것 포함해서 근데 이 당시에 현대건설이 800만 달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보다 훨씬 많은 돈 800만 달러를 들여서 2000대를 구입합니다 대박이죠 저거 해야 되니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손해봐도 괜찮아 적자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중에 조강시멘트라고 있어요 빨리 마르고 강화력이 훨씬 더 좋은 거 더 튼튼하고 더 빨리 마르는 되게 비싸답니다 훨씬 비싼데 이거 써 내가 책임질겠어 해서 조강시멘트를 쓰라고 시켰어요 회장의 지시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개통식 이틀 전에 예정되었던 개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 되어 있는 그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딱 완공합니다 이 터널을 대단하죠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인 거야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속도로가 실제로 착공한 지 불과 2년 만에 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 기록에 남아있는 게 77명 77명인데 더 많을 거라고 보통 봅니다 가장 많은 희생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건설했던 고속도로 경보고속도로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 하나 안 했는데 가장 많은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간 고속도로 경보고속도로야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그 뭐 장단점이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국토에 대동맥을 연결한 건 맞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제 산업의 대동맥이 뚫렸어요 서울과 부산을 이었잖아 그치 4시간 반 만에 트럭들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건설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할까 여기 있으면 이쯤 하면은 이쯤 하면은 됐어 이 정도면 돈 많이 벌었고 됐어 그만하자 안정적으로 좀 하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고속도로 깔았으니까 뭐가 많이 다니겠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겠네 차가 많이 필요하겠네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코티나를 팔고 있었지만 코티나가 별로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다 안되겠다 우리 손으로 직접 자동차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정일영이라고 하는 분이 동생이라고 했잖아 그 통역했던 그 정일영을 비롯한 현대 건설에 있는 모든 이제 참모진들이 반대합니다 아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어 판매되는 차량 숫자가 트럭 승합차 뭐 기타 다 다 포함해도 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산의 2, 30배가 넘는 자산을 빌려와서 공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수집 타산을 돌려보면 최소한 5만 대 이상 팔아야 되는데 아니 국내 시장이 1만 대 간 넘는데 어떻게 5만 대를 판매할 거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번에 망하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왜? 규모가 커졌으니까 예전엔 규모가 작았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규모가 너무 커졌잖아 너무 커졌으니까 이거 잘못되면 진짜 망합니다 안됩니다 반대했다 어떻게 할게 아니 그러면 수출하면 되지 뭐 아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 절대 안됩니다 국내에서 못 팝니다 수출로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실제 여기서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자고 해서 자동차를 직접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포드한테서 받아온 부품 조립하는 거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미쓰비시 가솔린 엔진을 받아옵니다 물론 미쓰비시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옆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만 봅시다 가솔린 엔진을 이제 수입을 하고요 받아오고요 다음 펄킨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여기서 디젤 엔진을 받아오기로 했고 그리고 어 이탈 디자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차량 설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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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오기로 해서 여기서 설계하고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거기다 얹혀서 조립을 했으니 1960 아 70이죠 1976년 세계에서 16번째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최초의 국산 자동차 코티나 말고 조립 말고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국산 자동차 당나귀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포니 포니 당나귀죠 당나귀 너무 귀엽죠 포니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당시 회장은 정정 회장은 이 디자인 별로 안 좋아했대 이 꽁지가 너무 이렇게 쑥 쳐져가지고 별로 안 이쁘다고 했대 근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포니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로 나왔는데 이게 나오기 직전에 우리나라 소형차 시장은 어떤 자동차가 독점하고 있었다 브리사라고 써있어 브리사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제가 다 그려가지고 지금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당시에 다 이렇게 생겼어 브리사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이미지를 못 갖고 왔는데 택시 아저씨 봤 아니 택시 운전사 봤니 영화 거기 나오는 그 택시가 요겁니다 택시 아저씨 택시 운전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그 송강호 배우가 타는 택시 있죠 그거 요거에요 요거 그게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요게 탄생을 한거에요 어떻게 됐을까 자 수출 선주문만 62개국이었고 첫 해에만 내수해서 1만 700대를 팔았구요 출시하자마자 국내 점유율 43%를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써있죠 포니 수출 5만 대 돌파 몇 년 안 돼서 5만 대 돌파했고 80년대 가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최초로 미국 TV 광고를 냅니다 포니로 그리고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통해서 미국 수출 대박을 내죠 이게 현대자동차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이제 해냈던 그런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 되겠다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의 성공신화와 현대자동차의 성공신화를 바라봤던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잠깐 한번 보시게 해서 이제 불러요 불러서 왜요? 불러 갔겠지? 그랬더니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포항제철이 곧 있으면 완공기란 말이야 포항제철이 곧 있으면 완공기라서 철강 생산을 할 건데 아 이 철강을 생산해서 그냥 팔기만 하면 너무 이게 가치가 좀 좀 그렇지 않은가?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철을 만든 것을 조금 더 뚝딱뚝딱 물 만들어가지고 더 비싸게 팔면 얼마나 좋을까 라면서 뭔가를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다? 조선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